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에 길들여진 이 시대에 오직 찐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오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엄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율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나는 복음 체질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임학사님께서 서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들의 자살이 전국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능냉하고 또 위기 만난 시대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는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것은 율법 체질을 율복 체질로 또 율복 체질을 바로 복음 체질로 바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 체질이 되면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걸림돌, 장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발판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안두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할 사건으로 여러 학자들은 안두옥 스킨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율법 체질의 옛 틀을 깨고 복음 체질의 채틀을 갖추어서 현장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체인지 메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체질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안두옥에 방문한 베드로는 자신의 율법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개종한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이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근거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방인들을 불결한 존재로 봤고요. 그들이 만든 음식조차도 부정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지옥의 뗄깝용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들 자체를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한다는 거 굉장히 큰 결단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율법 주의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순간 너무 두려웠던 베드로는 순간 이방인들과 했던 그 자리를 멀리하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 신자와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 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정당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간 그 율법의 옛틀로 다시 돌아가서 순간 그 두려움에 자리를 피하게 된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넘어진 것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꼭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미 계집종 앞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사건, 그런 정과가 있었지요. 장벌 29장 25절의 참고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여러분 3천명, 5천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많은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는 순간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사람은 변한다?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사람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복음 놓치고 그리 속에 집중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다시 옛 체질이 고무줄 돌아가듯이 빠른 속도로 우리 체질은 또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형제들과 안디옥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외식적인 행동은 연약한 다른 성도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처럼 리더의 생각, 행동, 자질이,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기간과 모임이 율법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그냥 무의식 중에 자연적으로 나온 반응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더 우선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조용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의 공개적인 질책, 책망이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좀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처럼 이방인파, 또 유대인파로 풀리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수호 제자였고 또 대사도였던 베드로의 그런 위상을 볼 때 그런 행동 하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이방인들의 신앙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이방인 복음 전파에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공개적인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해결된 율법의 멍해를 다시 베드로가 묶어버린 격이 되고요.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다 플러스 행위를 자꾸 집어넣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사실 통조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독교의 구원관을 뿌리치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책망에 베드로는 겸허하게 이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무용성과 또 오직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 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되다 의롭게 되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모든 죄가 사암을 받고 사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정결법 파기는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사복음서 사육을 통해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안대옥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사도행전 11장에 오히려 불신자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안대옥 교회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당시 미처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바로 이 선교회의 비밀을 바로 이 안대옥 교회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형태들의 간악한 괴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할 만큼 그런 불완전한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 굉장히 대비되는 이 신학사상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외원교회 같은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야말로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그 차이점을 보면 칼빈주의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력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타력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염된 건 아니다. 약간의 선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또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뽑혔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칼빈주의는 제한된 속죄를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적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과학력적 은혜다라고 주장한다면 알미니안주의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 즉 택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뒤돌아 서지 않는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신자라도 우리 개인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구원을 중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여러분 이처럼 행위구원은요 천주교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통합 측 교단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인 기구가 WCC입니다. 세계교의 협의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주장해서 함께 가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귀신의 세계을 또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하고 있고 다른 보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WCC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자꾸 보금을 종교 수준으로 전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체질로 전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 제목 나는 보금체질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나는 절대 보금체질인가? 아마 이 질문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다른 보금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금의 진리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생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적인 심리적인 온도 말씀하셨죠. 마음의 온도 이 심리적인 체감 온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마이너스 영화잖아요. 영화 14도 그런 반대로 이 온도가 언제 올라가냐라는 설문조사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미담을 듣거나 내가 칭찬이나 격려를 들을 때 이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담을 들어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의 대속과 부활사건만큼 전 인류를 향한 나 개인을 찾아오신 이 뜨끈뜨끈한 미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주 강단에 여러분 인사 말이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지만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린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체질화되고 또 현장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번째로 절대 복음 체질입니다. 자 바울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요약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특히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0편 143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0절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회 64장 6절의 말씀처럼 다 누더기에 덜어놓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한 받는 것은 오직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속량으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정기교육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고백했습니다. 재호와 사망의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지고요. 저주가 신령한 축복으로 바로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극악한 죄인과 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어찌 보면 가장 상반된 의미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죽어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내 죄는 그렇게 큰 겁니다. 나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나는 그만큼 종기 있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교환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익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교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확증인 이 십자가 사건 이미 달려온 죄인에게는 용서가 선포된 현장이고요. 아직 달려오지 않은 죄인에게는 용서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사실 갈라데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갈라데에서 2장 20절 안에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죽음이고 율법주의와의 이별이고 새로운 삶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멸망 상태가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처럼 정말 사람의 공로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릴수록 다른 복음 복음 아닌 것은요 자꾸 희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로 예체질로 갈수록 오히려 다른 복음이 살아나고 그리스의 복음이 희석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과거의 체질, 습관, 계획, 동기의 예트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로 결론 내리는 절대 복음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에서 2장 9절에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신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사명과 미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세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문살릴 선교사요. 현장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요. 후대살릴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가문과 가정과 후대 현장에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대명사 조지 밀러 자 능력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조지 밀러가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써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생애 함께 사신다는 거죠. 내 생애 속에 함께 사신다는 거. 여러분 조지 밀러가 오맘먼 기도응답을 받은 그 비결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이 인생 성구가 여러분의 인생 성구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율법의 메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정말 놀랍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율법 대신에 믿음이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심으로 말리미암아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는 찐 복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서 사모직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절대 복음 체질입니다.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후대 살리는 영적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복이도 제목으로 추성 명절에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2, 3, 7나라 5천 종족 렘넌트와 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옛 틀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완전함을 붙잡게 하시고 절대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절대 복음 체질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성 명절 기간에 우리 기한 영원의 정원 성도들이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가문과 가정과 후대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